안녕하세요 버틴복TV 임윤윤 입니다 아 계곡소리 기가 막히네요 계곡소리 기가 막히죠 아 계곡과 함께 계곡 주위에 많이 있는 어 산목년 한바꽃 이라고 저 신이와 또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것이 예쁜가 이게 예쁘죠 앞에 측농클이 가리고 있는데 아까 니가 그거 딱 가리고 있냐 아 측농클이 아니라 저기네요 다래농클이네요 다래농클이 자 기가 막히게 향기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향기를 맡으면요 코가 뻥 뚫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오우 자 한번 돌려서 자 핀것과 피지 않는것 한번 깔끔하게 영상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활짝 함박우슴을 지우면서 꽃이 피었죠 자 이건 활짝 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벌써 친해요 사실은 모든 꽃이나 꽃이고 사람이고 질때는 사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질때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 친목년도 사실은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거 충서해야 사실 뒤뜨리건 앞뜨리건 힘들죠 자 이거는 벌써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롭게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는 기어맞히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익이면은 활짝 함박우슴을 지킬것 같죠 자 이정도일때 지금 이정도일때 지금 이정도일때 딱 따가지고 음 좀 덮어서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은 참 향기도 좋고요 또 싱이라고 약간 매운맛이 난다는데 제가 봐서는 매운맛이 전혀 없습니다 매운맛이 전혀 없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코가 뻥 떨려서 비염에 좋다고 그러죠 비염에 사실은 이걸로 비염 치료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를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지만은 하나하나 꽃잎을 펴서 꽃잎이 보통 여기 보시면은 약간 틀리긴 틀리더라구요 틀리긴 틀리더라구요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일곱장 여덟장 아홉장에서부터 여덟장 열장 열한장 열두장까지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활짝 이렇게 펴서 어 이 이걸 따 버리고 손으로 쫙 잡아 돌리면 이게 따지거든요 어 예 암소리를 따 버리고 이제 암소리잖아요 암소리를 따 버리고 어 덮어서 약한 물에 덮어야 돼요 센 불에 덮어야되요 센 불에 덮어야만 물은 누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고 어 약한 불에 덮어서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은 사실은 향기도 좋고 어 비염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어 좋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꽃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자 저쪽에도 저렇게 피어있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피어있죠 이거는 세장 여섯장 일곱 여덟 아홉장이네요 자 멋진 어 한바꽃 산목년 신이왕 을 보시면서 또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꽃을 감상하고 있으니 닭걸음이 움직기가 싫네요 사실이 자 향기 실컷 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남성을 보시면은 다른 천남성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길죠잉 자 이게 지금 잘 안보이는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쭈욱 수술이 이렇게 여기 꼭대기까지 제 지금 손 손 끝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끝까지 이렇게 쭈욱 있죠잉 자 보시면은 제가 봐도 한 20cm 가량 되는 것 같죠잉 이렇게 지금 제가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욱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한참 길잖아요 그래서 두루미 천남성이라고 두루미 두루미 보시면은 아마 다른 천남성에 비해서 수술이 이렇게 길어 상당히 길죠잉 그래서 두루미 천남성이라고 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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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웅장하죠잉 자 두루미 천남성을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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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도 보시면은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시죠잉 그렇죠잉 자 한번 가까이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도 꽃이 아니고 꽃이 아니고 잎에서 이렇게 하얀 꽃처럼 색을 이렇게 하고 있죠잉 이제 보면은 바로 이게 어 어 어 자기의 너무 초라한 꽃 자 먼저 이게 잘 아시죠잉 개다래라는거 개다래 달의 나무하고 똑같이 똑같이 생겼죠잉 근데 나무들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잘잘한데요 이게 바로 이 꽃이 자 이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꽃들이 너무 초라하잖아요잉 그죠잉 이 초라하니까 이 초라한 꽃으로 어 나비나 벌이나 이런 곤충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잉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의 생존 전략인데 생존 전략이 참 식물들도 참 대단한 생존 전략 이렇게 잎을 하얗게 이렇게 멀리서 봐도 꽃처럼 멀리서 봐도 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이 꽃처럼 이렇게 잎을 변색을 해서 어 곤충을 유인해서 이제 이걸 보고 곤충들이 와서 어? 어? 여기에 꽃이 달려있네 그리고 얘네들을 빨아먹으면서 수정을 해주겠죠잉 그러다 보면 열리는데 참 그리고 이게 이제 수정이 다 되고 어 개다리가 열리면서 이제 꽃이 치잖아요 꽃이 치고 나면은 또 다시 이게 본래의 모습이 대로 이렇게 되돌립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 그대로 다시 어 열매가 맺고 나면은 이제 더이상 수정을 필요없다 어? 너희들 곤충 안아와도 된다 어? 나 혼자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잎을 이렇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이게 개다리입니다 네 네 부모는 참 여러가지 식물들 제가 많이 저기 업로딩을 했지만은 이런 생존 전략을 갖고 이렇게 이게 있는게 참 이 개다리도 대단히 참 영유한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아마 어 비가 적시에 많이 와줘서 이 꽃이 많이 피고 있는게 개다리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많이 열릴 것 같죠 저거 상당히 저기도 지금 여기 많이 꽃이 피고 있는데 올해는 개다리가 풍년이 있듯 쉽습니다 자 오늘 또 개다래 이렇게 열리는게 충영이라고 그러죠 자 자기의 생존 전략을 멋지게 갖고 있는 개다래를 마감으로 오늘 또 산행 마감하겠습니다 버티먹TV 임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항상 구독 안하신 분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예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나날 이어가십시오 Connie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